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오만컴퍼니의 김나은이라고 합니다. 오만컴퍼니는 우리가 만났을 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의 줄임말로 여성과 그리고 지역 그리고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화기획팀입니다. 군산은 성매매특별방지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인 개복동,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매해 여성단체들이 이곳을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 지역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이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와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활발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여성단체분들께서 순례길을 걸으실 때 다소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단체로서의 그 일을 하시고 저희는 조금 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들이 여성의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조금 더 일상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업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아무래도 사업 공고를 하면 2030의 젊은 여성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였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것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이고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청소년 혹은 그 위에 중장년층을 좀 더 확보를 하고자 여러 단체들과 협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는 이런 사업들의 장점, 예를 들어서 아카이빙을 하거나 페스티벌을 했을 때 이 공간에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려고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모든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페스티벌을 하다 보면 선뜻 자리를 내주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좋다라고 반겨주셔서 저의 노력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열린 마음 덕분에 저희가 사업을 잘 해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군산의 월명동입니다. 저는 월명동이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활발함과 함께 역사를 담고 있는 낡은 듯하지만 고즈넉한 그런 풍경들 그리고 무엇보다 월명삼이 가지고 있는 푸릇푸릇함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저희 피스 오브 월명의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낮고 고른 그런 풍경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페스티벌의 이름도 낮고 고른 선들에서 월명동을 이야기합니다라는 주제로 선들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올해는 그 발견했던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조금은 이 지역 자체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 지역 낮고 고른 특유의 선을 이용해서 선들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선들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는 결과집도 선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고요. 그러므로 군산의 지역다움은 선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낮고 고른 선들의 풍경을 가지고 있는 월명동의 선들에서 이야기를 해서요. 저희의 연대, 지역, 여성을 이야기하는 선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1인 단체다 보니까 기획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늘 혼자 일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피스 오브 월명의 경우 1년차 때는 피스 오브 개복으로 하였고 2년차 때는 피스 오브 월명으로 하면서 이 동네를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고 거리를 걷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과 애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을 사람들 통해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함께 학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군산의 월명동이 여성과 지역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물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주기도 하고 물을 깃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 곳처럼 많은 분들이 우물처럼 찾아오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만의 시선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문화가 있는 날을 하면서 일상의 문화가 스며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일상 자체가 문화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찮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해주었던 문화가 있는 날 그리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TH 문화